이 아래 등장 Executive City 이제 뼈 클립 치어봐 들어가면 어픽 지금, 지금 빠르지? 야, 그렇지? 지금 저한테 때리는 거 보고 올라가 여기 저한테 때리는 거 보고 올라가 빨라 저 차원점이 올라가 골을 선거 봐 기다려, 기다려, 올라가 여기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어봐 여기 밀어봐 그렇지? 골 남겨줘 봐 골 남겨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골 틀려, 안틀려? 골 속도가 틀려, 틀려야 돼 이게 그냥 맞추면 안 돼 하나 저쪽 위로 올면 저거 있다가 던져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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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치 봐야, 던져봐 뭐지? 골 맞는 위치는 똑같아 똑같은데 골 속도에 따라서 틀려져 힘 빼 더 좀 빨리 가야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더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 힘 빼 가 자 자 자 올라가 다 같이 해가야지 골 높잖아 떠릴 동안 시간이 있잖아 뭐지? 떠릴 동안 시간이 있어 뭐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켓이 빨리 움직여야지 바로 가야지, 가야지 그래 하나 둘 가야 돼 네 자 아 쟤 올라와 둘 가야 돼 느리게 할 거다 빠르게 할 거다 말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쓸 때마다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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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점화 시간 있지? 응 빠르게 가야지 빠르게 점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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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치 누가 여기 거기 위치에 힘 빼 가 힘 빼 골 봐 가 가 가 가 느린 스윙이랑 빠른 스윙이랑 궤적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궤적은 대부분 같이 잡으면 좋지 왜냐면은 빠른 스윙 같은 경우는 빨리 오고 넘어가 버리지 합동을 밀려버리면 그러면은 내려놓고 드라이브를 치든지 같이 대부분 백클리어를 빨리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주쳐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만 설명해 주셔도 돼요 네 네 네 하하하하 지금 재윤 씨 푸치니 가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가르쳐주면 뭐하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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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둔 팔 팔 라켓 빨리 치려야지 밀어 라켓 밀어 어 4힛 5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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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을 때, 골 여기 잡을 때 있지? 여기 잡을 때는 어떨 상태죠? 이럴 때 그렇지? 골이 빠를 때 넘어가 버리면 못 하지 골이 빠를 때 없어요 빨리 팀에 골도 없을 때 골 쫄 있으면 기다리고 골을 선거인 것 같아 두엇 네 골이 얼굴에 하던 골이 라이브